둘의 차 차 전문점이야 가보자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나아주겠습니까? 나아주겠습니까? 이제 3개 쩌쩌쩌쩌 진짜 일단은 진짜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거 어 이거 배운 거 배운 거 이거 배웠어 이 수업으로 이 그대로 이 이 십기로 이 뭐라 그럴까 여기서 차 따르고 이런 거 배웠어 저희가 최근에 제가 다도 수업을 듣고 여기 추천받아서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먹어볼 수 있는 차가 뭐예요? 여기 이 라인이에요 이건 아니고 뭐가 좋지? 앞에도 있고요? 앞에도 다 돼요 홍차까지 아 홍차 말고 약간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이 뭐예요? 홍차 생차 홍차 생차 중에는 홍차 보수차 생차 중에는요? 아 내 눈으로 봐주셔도 돼요 진실이 아시겠지 저 얼마 전에 위대 스킬 왜요? 아 나 술이 안 먹어서 그건 너무 냄새 회사에서 아 저거 안 먹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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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안 먹 제니 눈물 우승 아 원 마ured 나는 그리고 이모 이모 엔 영토 동작 use 20초 정도 20초 정도 아니, 지금 이게 뭐야?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많이 뵈어 어? 어떻게? 그리고 그리고 또 넓은 가슴이 다 누워서 느낌 인지 뚜껑이 뜨거워요 이걸 한 번 버리라 바닥에다가 이제 진짜 맛있을 차를 먹는다 주사가 이따로 왔는데 주사가 이따로 왔는데 한 20초? 다운하다가 건물기가 아파요 여기도 따라할게요 저는 러플을 위해 그 위에 선정만 해주세요 맨날 저번에 더 좋은데 저는 러플을 안 해요 근데 저도 진짜 대박 내 러플 공부라고 어떤 사람이 뭐야 그리고 이럴술 때 손에 담으면 느낌이 너무 달라져 그들이 너무 달라져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손에 담으면 그냥 바로 손에 담으면 원래는 될 때는 손에 담으면 이렇게 되죠 바람쥬로 두 손에 담으면 두 손에 담으면 자신이 오지 진짜 눈에 담으면 무릎이 세균 다시 시작 작업